정문여님의 골성으로 별난 사람 갑니다. 별난 사람 출발합니다. 오따라 가다 마주 묻힐 때 머리가 번지 눈길 한번 주지 않듯하니 누가 나를 주지도 않은 내 생일 알고 있니 곧곧 다발을 보내준 사람이 나 몰라요 몰라 그런 당신만이 오락가락 알송달송에 사랑한다고 안아보고 싶던 것 쉽게 말해 주면 될 것을 오늘도 지나쳐 가시렵니까 내 맘에 나면 어떠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람 이리 저리 웃은 전을 갈 때 우겨진 얼굴 이상은 하지 않듯하니 내가 먼저 묻지도 않듯하니 은근슬쩍 두고 한 사람 나 몰라요 몰라 그런 당신만이 오락가락 알송달송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안아보고 싶던 것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안아보고 싶던 것 쉽게 말해 주면 될 것을 오늘 오늘도 지나쳐 가시렵니까 내 맘에 나면 어떠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람 내가 가르치는 전을 갈 때 사랑한다고 안아보고 싶던 것 요즘 난 책임이 없음 사랑한다고 안아보고 싶던 것 은근슬쩍 두고 한번 저의 시간을 찾아가고 싶던 것 감사합니다.